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얼굴을 본 순간 사고 난 것처럼 알아챘나 봐 너무 눈치 빠른 내 눈물이 그치라 말하고 손등에 부딪혀 어떻게 내가 정말 이상한가 봐 네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지독한 악몽을 꾸나 봐 우리가 왜 헤어져 우습지 않니 하지마 그 말 하지마 왜 이러는 거야 헤어지자 말은 네가 하던 말 아니야 사랑해 이 말 사랑해 왜 기억이 안 나 버릇처럼 하던 말 위로한다고 꺼내는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고스란히 아파 흔적도 없이 쉽게 손가락을 빠져나와 끝이라 말하며 놓여진 반치도 어떻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입술도 움직일 수 없어서 눈물이 나 대신 묻잖아 우리가 왜 헤어져 우리가 왜 헤어져 어떻게 그래 하지마 그 말 하지마 왜 이러는 거야 헤어지자 말은 네가 하던 말 아니야 사랑해 이 말 사랑해 사랑해 이 말 사랑해 왜 기억이 안 나 나를 살게 했던 말 그 말도 그 웃어도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나봐 사랑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이별에만 바쁜 네가 네가 더 서러워 어떡해 나를 어떡해 네가 날 죽여도 너만 살아던데 너만 사랑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